어허허허 아이씨 으 오우 어머나 아 예! 나이스! 아하! 3. fight! 아하! 아하! 어이! 오! 아하! 오! 아니 방수지 내꺼 각오시나사이 와 카우트 안나네 바보야 그렇게 할려고 하지마 ride forgot 앉아서 더 타거리가 뺄기 좋게 들어가는 것 같아요 어? 어? 우와 재밌었다 으흠 우흠 아 아 아 안다 아 흐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 흘렸네 에이 아까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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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십 오개월 구독 너무 감사합니다 오십오개월 오고싶다 어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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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니? 8킥을 내비시네 야 아 실수 바보 아 아 이게 노리는건데 자꾸 맞으면 안되는데 뭐야 아니 아니 초풍이 심중이나 심중이나 압이 흤 아 아 지금 걸려버리네 Make all 아 고m 아니 도 당황 뭐지? 바닥인가? 오 바닥이야! 바닥이야! 과장님 안녕하세요 와 운 좋아 쌍장이 나온다 잠시만요 어? 안 눌렀나요? 저 눌렀는데 안 눌린 것 같애 어 저 1시 반까지 하고 자려고 했는데 어구 오우 오우 파생봉님이 저기 이긴걸로 하면 안될까요? 오우 오우 와 안걸려 오케이 오케이 따라가자 따라가자 아 위험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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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반전 아싸 오 오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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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야 이길 아 아잇잠아 딜케르 아아 살겠지 한번 한 번? 챙기고 싶은데 으악! 씨... 한 칠 때 때렸어야 했는데 아... 그렇게 너무 아쉽다 우와 어떻게 막았나 아... 어? 우와... 때리면 안 되는구나 이야... 한 칠 같았는데 아쉽다잉 아... 으악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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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유, 파벅 으야아아아 으아 착실하게 아 또 앉아버렸어 음 오 지르러 어 백듯이 된줄 알았는데 어 아 진짜 억울하지 아 몇번째야 에이 이거 진짜 너무하다 도끼로님 안녕하세요 미시마 아니죠 어 쟤 짭이지 어 와 저기도 진짜 없다 어어 어 어 뭐야 허허허허허 잘못놀리신거 같은데 저기 해야 좀 멀리가가지고 아 안전자생인거 졸라 킹받네 아 아 야이 뭔 막장이냐 이거 아아 말도 안되잖아요 이거 아 진짜 샤오이 워까 멈춰 기껏 맞췄는데 잽이 안닿노 뭐 아 저가 없어져요 진짜 없어져요 아아 나 훔칠걸 아아 저거 이즈걸리기 싫어갖고 낙박 훔쳤는데 끝까지 노리는구나 저거를 음 건지고 뒤도니까 그냥 무조건 써놓는거구나 이해했다 무조건 써야되는구나 아이고 다 피해요 그냥 맵에서 없어져요 그냥 어떻게 막았어요 죽냐 개사기 이건 원래 살거든요 샤오유 데미지로는 죽어버리네 확정해요 너무 아파요 데미지 어우 왜이렇게 하면 좋잖아 나이씨 5050표 어 2점 갖고오자 아 아 초풍 아 뭐야 초풍허친거 기열받네 아니 왜 네 타이밍이 꼬였어 라이스 잘 펴고 빼지마자 계속 앉아있다니 나락을 세 번 걸었는데 아이씨 또 걸어야지 이번 안 걸게요 그니까 저 세 번째가 안 앉을 줄 알았는데 저기에서 계속 앉으시는구나 아 저 개좋아 으잇 아니 개사기 진짜 없어지네 뭐야 뭐야 아하 웨이브 웨이브 공포에 이즈 이즈 아 아 이거 서지네 아 아 하이킥 쓸 줄 알고 풍신 내밀었는데 엄마요 또 안됐어 나이스 신난다 기원 써보자 안되네 무서운데 하이킥 아 저 발 안쓰지 왜 지금 쓰네 그렇지 쓸 것 같다 아 왜 뭐야 죄송합니다 야 아이고 막았어야지 뭐 피하네 엘타 피하면 아 아 천재 아 막았으면 이긴건데 아쉽다 나이스 이거 언젠간 나올 줄 알았다 아 여기서 낫겠죠 어어 늦게 일락이 아니 와 오 나이스 점핑 뭐야 아니 다 막아요 나이스 이거 어떻게든 피하려고 낫보강 계속 치는가봐요 너무 무섭네 어 어 아이고 도끼로님 5천원 감사합니다 아 5선 하자는 뜻인가요 오늘 1시 반에 잘나고 했는데 큰일났네 내일은 힘들까요 혹시 아 안전자세 뭐임 이거 우와 개쓰레기 게임 아 괜찮아요 내일 아 감사합니다 저기 뭐야 지하철에서 맨날 졸아가지고 아이고 조금 밤에 가지 말고 좋은 캐릭이 많으니까 여기 할 필요가 없지 않을까 와 이거 아 이거 와 나이스 오케이 오케 5선이죠 5선 여기 적어놨습니다 네 오실때 바로 제가 대기하겠습니다 웬만하면 그날 나 청사하겠는데 아 너무 피곤해가지고 오늘 요대 싸우고 잘려고 했거든요 나이스 움직였어 한시 반시 할려고 했는데 소담님 점수가 어느정도 있는지 혹시 봐주실분 계신가요? 너무 많으면 그냥 자고 아 까비 오예 깔끔 혁각 잘봤다 오예 어우 감사합니다 아 샤오유라서 좀 안전하게 해라 좋아요 와 지리יה 에이 질이다 아 쌍장 knows 알맞아 how 몰랐어 왜 이렇게 모르시나 좌우 나이스 아 진짜요? 힘내자 되네 우와 원칭 내밀다가 많아졌다 5분의 1이면 아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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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뻥말 찰걸 엄마야 일러지 말걸 아 빡세다 아 그러면 진짜 얼마 없는거구나 오케이 이겼습니다 통하자 오케이 멈추고 안고 아 이거 왜 이렇게 걸리지 자꾸 자석이에요 아주 쌍장이 자석이에요 아주 쌍장이 아이씨 뭐 썼지? 커킥이었나? 3 파이트 아 에바 아 쌍장 너무 좋아 저 기술만 아니면 할만한데 아 저걸 너무 할만한다 아 아 또 맞아 아 진짜 쌍장 때문에 심리가 다 터지네 음 오예 오옹 늦었어 나이스 뒤 커킥 조심 연쯤 맞아 아니 이게 왜 뒤잡혀요 비용했다 오예에에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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서로 찡찡 하하하하하 아 그래요? 야 그래도 이 칼이 많이 컸네 미시마 한타님이랑 게임을 맞먹노 아니 근데 저건 맞을거 아니었거든요? 내가 먼저 눌렀나? 왜 맞았노? 흘렸잖아 흘렸잖아 어이 가자 대박 안앉을줄 알았는데 뭔게임인데 이거 심지어 다 들어가 뒤자세인데 어? 안식이 잡다 다행이다 이렇게 가야돼 와우 어 어떻게하지? 아 형님 이 뻔하게 너무 썼나요 제가? 이걸 안주시네 흠 쓸려다가 안 맞을거 같애 흠 저긴가? 아아 내가 먼저 때려왔는데 맞네 콩고 콩고 일나지 말자 어어 어떻게 하지? 아하아 깔끔 이야 위험했다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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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떻게 앉았어요 아 아 아 형님 죄송합니다 아우 폭탄 한점씩 가져가네요 아 7분의 1이면 뭐 많이 남은거 아니에요? 되게 많이 남은거 아니에요? 아우 초크가 안나와 와 어 이거 안돼요? 아 아 아 아 아 아 아 몇 센치정도로 알면 더 편할거 같은데 아 아 아 뭐해 아 아 아 아 아 아 그러면은 폭탄 한번 더하면 끝날 점수인데 뭔 점수인지 이해했어요 감사합니다 이게 왜 가드가 안됩니까 어 와 원집 이런 거 하면 안 돼 오케이 벽에서 원자 밀어 가지 말자 아 백신달 기원 갈게요 개빨라 아니 다행이다 개다행이다 아니 선생님 어떡하지 이거 자릴라야 되네 진짜 자릴라야 되네 아 다행이다 와 다행이다 중중하를 노리셨네 라운드 원 파이트 쓸 것 같다 와 이거 막았어 왜 안 이렇게 해가지고 안 돼 뒤돌았을 때 저는 저기 딴 걸 노렸는데 안 나갔네 아쉽다 나갔으면 이긴거 같은데 다행이다 아이씨 이 지랄이네 야 초풍님 뭐해요 이거 안 맞을 것 같은데 어떻게 났어요 아 내가 너무 안주니까 이제는 그냥 강하게 걸어버리시네 아 안다한다 아 이거 앉아서 마자고 당은 것 같아 원래 안다울 것인데 이거 우와 안 눈썹도 봐 미쳤다 뭐 뭐 아 아 이러니 하단을 쓸 줄 알고 기다렸는데 하단을 쓸 줄 알고 기다렸는데 아 우와 치 진짜 멋있다 아 아 아 아니 개사기 아니야 튕겨내야지 여고생 파워야 뭐야 말도 안 돼 나이스 안치네 쑤시네 이걸 우와 있을 이유가 있었나 아이씨 안 일어났어 어허 와 와 아 안 나와 좋아요 아 기본초가 안 나가냐 오늘 나이스 깔끔했다 11초 하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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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이스 깔끔했다 0.35 0.35 0.35 아 근데 지금이 아까 말씀하신 1cm 타이밍이랑 똑같아요 제가 1승 했으니까 뭐야 뭐야 아유 진짜 이 로그 왜 이렇게 쎄 야 뭐해 이즈 오오오호호호호호호호호호허 비IGHB underwater 와 참았어 아 앉아버렸다 아니 나 총풍 맞을 줄 모르고 나도 모르게 당황했어 괜찮아 괜찮아 줘버려 줘버려 오 다행이다 앉았다 안돼요 개운초는 저의 낭만이란 말이에요 이게 되네 나이스 아 살 줄 몰랐어 딜게사 미스 살 줄 몰랐어 아 부끄러워 아 투샷 아 안내지 말고 아 아 아깝다 졸라 아깝다 아 형님 알려주세요 아니 쌍장 몇대맞는고임 라운드 투 파이트 아니 제자리 그럼 아니냐 오예 아 정추가 안돼요 오 아 흘릴걸 아 한타이밍 접으셨구나 아 흘릴걸 아 야 같이 맞아야지 아 왜이렇게 강타 집중해 야 이건 좀 이건 좀 많이 노올게 아 쌍장 오오오오오 좋은정보 감사합니다 좀더 사리겠다 이퓨시구나 아니 이 끝거리에서 건져죠 저 짧은다리가 왜 이렇게 죄송합니다 아니 아니 안썼어요 어 어 죄송해요 죄송해요 내가 하고도 놀랐네 어휴 아 안 돼 안 돼 어디가 아 저기요 아니 좀 너무 사기 와 이거 너무 사기 와 역해잖아 역해잖아 니가 잘못했어 어 뭐해 어 오케이 잘 멈췄다 와 난 앉았다 일어나졌어 목숨 벌고싶다 아 아 바보야 딜키 해야지 또 한가 오니 야 이거 뭐해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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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레아 쓰기 싫어가지고 손보 홈보요 어떤 홈보요 아 아 엠 아 또 맞 힘든거 아 역시 1피가 가드가 잘 돼 아 왜 쳤는데 그래도 맞아? 아니 뭐야 나이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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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침착하게 기호가고 이거 왜 썼니? 아 당연히 안 쓸거라 생각했어 아 안돼 오케이 모른다 오? 아 고생하셨습니다 형님 고생하셨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아 힘들었다 아 힘들었다 아 힘들었다 아아 그거를 보여달라고요? 음 아 아 아 아 아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